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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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니지 와 앉아 앉아 앨범이 새 얘기도 하고 별 문제 있어서 온건 아니야 어떻게 사나 궁금하기도 했고 어떻게 잘 지내? 올 몇 살이지? 이제 29 나 이제 내년이면 30 이때 마지막이야 너도 언제까지는 어릴 수 있다라는 그 고정관념을 버리고 살아야 되거든 그치 그치 나도 이제 20대가 영원할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시간이 딱 지나니까 눈떠보니까 30대가 되어있는거야 너랑 또 어나더 레벨이 되니까 느낀건데 20대 때 느꼈던 그런 공감들 감정들 이런 것들은 사실 대단한 것들이 아니다 요즘 뭐 여자친구 요즘 뭐 포차 다녀고 그래? 너무 젊은 날의 감성이라니까 그치 넌 29이랑 31살 차이 같지 아니야 야 너 20살 때 여고생 사귈거야? 저상? 아니 그냥 그런 차이야 아 그치 19살에 20살이랑 사귈 수는 있지만 약간 안좋은 시선이 있잖아 하지만 형이 얘기하는데 허리도 안피고 그냥 좀 나 때는 아닌다 난 29때 서른이 형들 앞에서 이렇게 안했는데 아 뭐 군대의 공기 다 빠져서 그래 너 저녁한지 여가되지 뭐야 침을 아니 씨만 아니 저작한지 아니 그림자 밝지마 네 저 2016년 10월 26일에 저녁했으니까 아니 7년차면은 애 하나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지도 못할 나이랄 그치 그치 벌써 여기서 이렇게 공기가 빠져버리면 나 때나 형들 앞에서 이도 안보였다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무튼 29살인데 너에게 요즘 좀 거만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치 아니 너가 제이라고 하면서 집 꼬라지 봐 이게 제이야? 니가 제이플라야? 진짜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열받는 건 뭐야 너가 20대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20대에 가장 우두머리 있는 나이란 말이야 니가 대장노릇을 똑똑히 해야 돼 안 해야 돼? 해야 돼 그래 근데 20대들 지금 하늘 꼬라질 마 지금 20대 권달들 저 전국 말 안 해? 왜 그렇게 냅두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패고 어깨빵하고 막 마약 이런 20대들 왜 가만히 냅두는 거야 내가 20대 때는 그런 게 없었어 거의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말이야 너 병장 때도 아무것도 안 했지? 얜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수연하지는 안 그랬어 허리 피고 이거 뭐야 IAB? 뒷머리는 틈만 나눔 기르려고 언어야 그리고 내가 확 말하고 싶은데 형 이거 옷 스타일 보여? 내가 요즘 스타일 따라한다는 이야기 있어 진짜 내가 여기에다가 맨날 목티를 입고 다니거든 진짜 근데 뭐 이것부터 물어보자고 따라해 안 따라해? 안 따라해 안 따라해? 아니 내가 옷을 추천해 주긴 했지만 레이어드를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안했어 목불라를 왜 이렇게 하냐 도대체 아니 목불라가 형꺼야? 혹시 그 이거는 내꺼야 보장 보장 아니 전국 목불라가 조용히 해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나네 자꾸 아니 우리 군대 때 이런 일이 없었어 없었어 아니 허리를 피고 억울함이 막 참소사? 용기가 막 북돋고 막 그래? 막 술 먹었을 때처럼 막 웃지 말라고 씨발새끼 이런 말 하고 싶어? 내가 살다 살다 모눈한테 웃지 말 이 씨발새끼라고 들었는데 니 때문에 내가 방송하게 됐잖아 형 지금 안 웃지 않아 거기까지만 해도 내가 용서해 줬는데 옷까지 따라하고 그니까 형 방송해야 시키고 너도 씨발 형을 방송을 시켰으면 어? 그때 방송에서 씨발 니가 정색 빨아가지고 형 용이나 먹어 너 씨 왜 형한테 돈 주는 게 아까워? 너 그거 없다고 굶어 죽어? 야 니가 그걸로 굶어 죽으면 저기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하루 한 끼 못 먹는 친구들은 어? 형 아직도 밥을 안 먹어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불러서 응 얘 생긴 거 봐 더 나빠지잖아 그래 아니 씻었어 오늘? 네 형이 오늘 약속 잡아놓고 파트너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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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너 파트너션 이해지해봐 파 파 파 토 토 나오네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30대 파 벌킹 토 토 데이도 안 써? 하하하하 재밌는데? 재밌는데? 파 바란하늘 토 토 나오네 안 써? 하하하하 괜찮아 근데 형은 하나의 롤모델이 되는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난 멋있는 사람 맞으니까 너 와이가 앞머리를 내리니까 너 따라 내리는구나 29년째 내리고 다니는 사람 아니 잠깐만 그게 아니고 원어야 구진말을 자꾸 치지? 29년째? 너 0살 때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너 머리 내리고 다녔어? 그니까 아무튼 옷 스타일 따라하고 이런건 좋은데 필요하게 있으면 형한테 물어봐 형이 옷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 아니 난 또 그 옷 말고도 서운한게 하나 있어 요새 아침에 연락이 안 와 잘 일어나셨는지 아니 군대 때는 일은 굉장히 일어나신 시간입니다 다 이뤘는데 딴건 떠나서 형들이 서운한건 딴게 아니야 그치 아침마다 인사해주고 아침 일정부터 서로 얼굴 보면 기분 좋잖아 그니까 기본적인 것만 지켜달라는 건데 주 혼자 헌팅포샷 가서 여자들하고 소개를 한번도 안시켜줄게 너도 칙칙해 이거 또 뭐야 이거 다 회색이야 그거 해봤어? 퍼스널 컬러? 여름 쿨입니다 이게 여름 쿨이야? 여름 쿨에 시멘트해 있어 여름 쿨에 어울리는 색 여름 쿨이 어떻게 회색이야 여름에 너 시멘트 바르고 다녀? 뜨고나서 파트 그런거 하는거야? 퍼스널 컬러 니가 도로야? 니가 경고고속도로야? 죄송합니다 태엽자국이야? 이거 뭐야 이거 아이엠이요 아이엠 빈지노 니 우상 와네 아니었어? 두명 야 빈지노 와나나 더 선망하는 대상을? 빈지노 사실 와나나 그치 아니 그래야 문제가 아니고 얘는 지금 촬영 돌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농담사만 싸는 건데 얘가 롤버전이 나라니까 저 회에 갔잖아 그치 똑같았어 아예 자신을 와나나 불러도 주길 바라는게 눈빛었어 파티에서 그랬잖아 아니 근데 원호야 너 형 사촌형 결혼식자로 왜 안왔냐? 아 예? 어 안 불렀데 어떻게 가요? 아니지 우덜은 그거 땜 다 가야지 친척 결혼식 땜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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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혜성이 형 결혼식 때문에 왜 안왔나? 혜성씨가 누구죠? 나촌형 씨 씨 씨 혜성이 형 고등학교 때 잘 나갔어 그 형이 너 때리려는 거 와이가 막아줬어 감사합니다 진짜 혜성이 형의 펀치가 혜성펀치라고 죄송합니다 혜성이 형 형 대신 많았습니다 아무튼 우나야 새해에는 멋지게 든든한 사람이 돼서 누구 따라하지 말고 날씨는 좀 두려워 왜? 나 또 스프라이트 입고 왔는데 옷도 괜찮네 이러면서 따라할까봐 아마 내일 입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안 좋은 소리라고 들으면 안되고 독담이야 응 오늘 들어온 소송하면 어때?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 어떻게 뼈가 돼? 넌 좀 놀리는 거야? 말이 무슨 뭐 붙여봐 이게 뭐야 이게 다 말이냐? 적토마야 뭐야 죄송합니다 조랑말이야? 아니야 다 말이 되는 말이었고 응 다 도움이 되고 무슨 도움이 됐어? 나만의 멋을 찾아라 그렇지 뭐 웃어드는 일을 공경하라 어떻게 결혼식 다 참여를 속하고 또 너의 아이덴티티는 뭐야? 정의환 아이앱이 이거 아이앱이 이거 아이앱이 이거 그냥 나 주고 네 네 개 더 있어 네 개? 뭐 4천원이야? 니가 4대 보험이야? 아빠만 가족 구성원이 아니야 어머니들의 회생과 노력을 무시하지마 네 응 그냥 가봐 네 네 네 김별 덕고 김별이야?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calcul자 아이앱이 여기 또 타인 아마 나온 annat